예전만 해도요. 주 6일 근무가 기본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단 하루 쉬고 그랬죠. 쉬는 것도 근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보편적이고요. 때로는 주 4일 근무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분들 앞에서는 주 4일 근무 명암도 못 내밉니다. 왜냐? 이분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루만 일하나요? 네. 그 단 하루를 위해 주 6일을 연습하고 땅을 흘립니다. 그렇죠.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래서 나오자마자 가요계를 다 불태워버렸죠. 뭐 가요계만 불태웠겠습니까? 많은 팬들의 가슴도 불태워버렸죠. 이분들이 무대에만 서면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무대에 서면 그 넘치는 에너지를 줄지 할 수가 없습니다. 걸그룹의 파워를 보여주는 분들이죠. 오늘 이 네 분과 즐거운 파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꽉꽁씨, 산다라씨, CLC, 공민지씨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What's up, week 21! 자, 일단 저희 시키라에는 처음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저희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2NE1 여러분들 언제 나오냐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일단 우리 카메라 보시고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NE1의 리더 CL입니다. 이야, CLC,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NE1의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박범입니다. 박범씨, 박범씨. 안녕하세요. 저는 상큼한 보컬을 맡고 있는 달아입니다. 아, 달아씨. 안녕하세요. 2NE1의 막내 민지입니다. 아, 민지씨. 민지씨. 일단은 시키라에는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성함이. 감사합니다.